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더 반갑네요. 먼저 지난 며칠 동안 쓸데없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와 응원 사랑합니다. 하여 그런 송구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그런 시공창의 제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그지같은 사연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뭐야 꾸민비와 더불어 결혼식과 관련해가지고 완전 그지같음의 양대 쌍맥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야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제목 이제 곧 제 결혼식이고 당연히 신부인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모가 너무 예뻐요. 뭔가 좀 밀리는 기분이 들거든요. 너무 그지같아. 좀 도와주세요. 원지, 예비신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신부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우 갑자기 너무 그지같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그러려봐요. 그러니까 양가 어머님들 한복 있죠. 저고리색은 같은 걸로 하고 치마색만 각각 다르게 맞췄거든요. 근데 저희 예비시 어머니가 흰색 저고리를 고집해가지고 그레이인데 거의 흰색 빛이 나는 걸로 맞췄어요. 아우 그지같은데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저도 참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예랑이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예비시노이죠. 얘도 미쳐가지고 저고리를 완전 새하얀색으로 빌렸고 거기다가 어머님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이모님도 마찬가지야. 저고리를 하얀색으로 빌렸어요. 어머님이랑 다같이 가서 말이죠. 아니 미친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거야? 지들끼리 좋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예랑이한테 보내줬고 저도 같이 봤는데요. 와 이거 보자마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더라구. 예의가 없어 예의가. 그래도 우리쪽은 어이거 신부가 빛이 나야지 이러면서 저희 이모들 고모들 전부 다 안튀는 그런 은은한 색으로 맞췄다며 연락을 주셨는데 예비시댁 쪽 이래버리니까 이거 뭐 어디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속상해요. 게다가 예랑이는 흰색으로 할 수 있지 뭐 어때? 그렇다고 이미 정하고 고른건데 이제와서 바꿀수도 없잖아. 아니 자기 왜 이렇게 예민해? 등등등. 저한테 뭐라 하기만 하고. 아니 가뜩이나 기분 그지같은데 제 편도 안 들어주니까 지금은 오히려 예랑이가 더 믿고 더 싫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같은 말을 합니다. 아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했다.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신부인 저보다 더 속상해한다니까요. 여하튼 그래요. 배려가 없는 예비시댁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아니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부터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 결혼생활 이게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요? 괜한 걱정이 아니죠 이거. 저희 예랑이 말대로 이거는 뭐 본인 자유가 더 중요한 거니까 저 사람들이 흰색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결혼식이라는 게 뭐야. 세상 누가 뭐래도 분명 신부의 날이잖아요. 신부가 주인공이잖아. 그런데도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과 답변 부탁드려요. 뒤에 다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그날은요. 신부만의 날이 아닙니다. 아니 요즘에 판에 보면 결혼이 마치 본인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신부들 너무 많은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 물론 본인 인생에 있어 결혼식 제일 큰 행사인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신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신랑도 그런 거고 양가 어른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행사라고요. 아니 시자든 친구든 내 결혼식에 누군가가 이쁘게 하고 오면 오히려 더 뿌듯한 마음 안 생기나요? 난 그렇던데? 뒤에서 시자 친구들 구질구질하더라. 이런 뒷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2번 뭐 그렇다고 이걸로 파혼할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요. 이런 일 하나만 봐도 앞으로 쓰니 인생이 어떨지 눈에 선하다는 거죠. 아니 꼭 굳이 하얀색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체로 그렇게 입으면 귀신처럼 나올 텐데 집안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어쩜 좋아요? 네 됐으니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그게 본인한테 더 잘 어울린데요 시모가 뭐라 해? 상의가 밝아야 화사해 보인다나 뭐라나 여하튼 어머님이랑 다 같이 갔는데 새하얀 피지까지 박힌 흰 저고리를 골라온 걸 보니까 아우 혈압 터질 것 같아요. 2번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도 결혼해 본 여자하고 지금까지 수십 번의 결혼식장을 다녀봤지만 도대체 왜 이런 걸 신경쓰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아니 왜 그래요? 대세스니 하우 그게요 진짜 이게 하얘도 너무 하얘서요. 그래 집안에 경사고 축제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다른 하객들도 신부를 위해 흰옷은 다 피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시자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서운하고 그지 같고 그런 거예요. 3번 하우 예비 신랑이 쓰니 마음을 전혀 공감 못 해주다니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보여요. 저고리가 문제가 아니야. 대세스니 그래 예랑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도 섭섭할 것 같은데 고작 이런 일조차 공감을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구요. 그런데 또 예비 시부모님의 기본 상식이 다르다나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커왔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살면서 여러가지로 고비가 분명히 많이 올텐데 처음부터 이러니까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걱정이고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등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2번 아니 쓰니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다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같은 여자인 나도 공감이 1도 안 되는데 무조건 닥치고 공감을 해줘야 하는 거야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건 공감이 돼야 하는 거야. 무조건적인 공감을 강요하는 건 이건 그냥 강압이라고요. 미친 거야? 3번 쓰니는 그냥 파혼하고 너 혼자 살아라. 그리고 결혼은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 가서 하든지 하고 이렇듯 철부지로 결혼하면 여러 사람들 피곤해진다. 친정이야 뭐 철부지 떠나보내는 거니까 얼씨구나 하겠지만 4번 아니 요즘 보면요.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신부의 날이라고? 그리고 또 뭐? 꾸민비? 아니 미친 이게 결혼식이야? 솔직히 결혼식을 빙자 신부 갑질의 날 아닌가 이거? 3번 저기요. 아무리 화려한 한복을 입어도 신부 드레스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 장담하는데 그날 님이 입었던 드레스 있죠? 아무도 기억 못해요. 내 댓글 진짜 맞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 밥은 맛이 있었는가? 교통은 편했는가? ATM기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만 기억나지. 뭐 신부 화장이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혼주 한복이 어땠는지. 또 신부 드레스가 어땠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밥만 기억나 밥만. 4번 아 미친 진짜 작작 좀 해라. 너 말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게다가 다들 자연스레 신부에게 집중이 되지. 고작 조금 밝은 흰 저구를 입었다고. 다 늙은 그 사람들 쳐다보겠냐? 너는 봤냐? 5번 그래 당장 파오네라. 너 말고 그 남자를 위해서. 6번 아니 요즘 분위기 왜 이러죠? 어느 인터넷 기사에선 하객이 핑크색 입었다고 비난질을 하지 않나? 그냥 본인들이 입고 싶은 거 입어도 됩니다. 거기서 스니의 드레스보다 과한 옷은 절대로 없어요. 얼굴이면 모를까? 7번 신부를 빛나게 해야 된다는 대목에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8번 아니 나이 많은 어른들의 저고리까지 신경 쓰일 정도면 도대체 신부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어? 보통 결혼식장에 가보면 아무리 꾸미고 난리를 쳐도 신부가 꾸민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할매들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어지간히 자신이 없나 봅니다. 8번 네 맞아요. 꼭 보면 못생긴 신부들이 그러더군요. 예쁜 신부 중에 이런 거 신경쓰는 사람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9번 네 맞아요. 스니의 결혼생활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너 같은 거랑 사는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10번 아니 저기요. 저도 예비 신부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흰색 저고리 좀 입으신다고 신부가 죽어요? 어? 그날 전문가들이 막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헤어에 메이크업 다 해주고 새하얀 웨딩드레스 입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했어도 50대가 넘어가는 아줌마들한테까지 기싸움을 해야 돼요? 어? 진짜 개피곤하다. 왜 이러고 살아? 제발 본인 혼자만 특별한 척 좀 하지마요. 그지 같아? 추가 우선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생각 이런 거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말씀처럼 결혼을 준비하며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계속 싸우고 비걱대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터져서 밀려온 것 같아요. 물론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자잘하게 다툰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 제 자존감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맞춰버린 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예랑이하고도 대화해서 잘 풀었어요. 끝은 행복이어야 하지만 살아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그 누구도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가던 길 그냥 가보렵니다. 답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댓글 1번 진짜 웃기네. 끌 끌 끌. 욕 오지게 처먹고 본문 살짝 지운 뒤에 정신 승리해버리네. 있으니 인성 참 알만해요. 신랑이 정말 불쌍하다. 끌 끌 끌 끌. 아니 뭐야? 답변 부탁 안 돼서 해줬더니 글 지워버리고. 욕을 기대했나요? 인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무조건 시가 쪽만 진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요. 눈에 불을 켜고 어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럼 작은 꼬투리 정도는 잡을 겁니다. 참 신기한 여자네. 3번 본문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했는데 그래 문제가 없는 게 맞지? 끌 끌 끌 끌. 4번 외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늙은 할줄마들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이유가 뭘까? 5번 헐 본문 지운 거 보소. 진짜 웃기는 여자네. 끌 끌 끌 끌. 제가 처음에 꾸민비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거지가 돼요. 참 이상하지. 본인들도 이게 뭐야 이거 결혼식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런 건 알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무튼 감사합니다.